자, 소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표 소송 역사상 최초 53전 53승 중국과의 상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유성원 변리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중국 전문 변리사 유성원입니다. 아, 이게죠. 이걸 좀 얘기 드리자면 2014년부터 중국 상표 브로커들이 우리 기업의 상표를 중국에 먼저 등록을 해놓고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거액의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등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2018년 특허청이 피해를 당한 우리나라에 53개 기업을 모아서 공동 소송을 지원을 했고요. 유성원 변리사님이 53개 기업을 대리해서 상표 무효 공동 소송에서 전승을 기록해서 중국에서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길을 열어준 분이 바로 우리 변호사 할 변리사님입니다. 와, 오와. 이게 이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맞아요. 와,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네, 완전 뭐 그대로 베끼죠. 그냥. 그러니까요. 네, 서빙 같은 브랜드. 어, 그거 좀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왔어. 네, 그 브랜드는 심지어 뭐 그 직원들 입은 유니폼, 그다음에 거기 쓰이는 뭐 넵킨, 진동벨 뭐 이런 것까지 완전히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네, 베껴서 그게 마치 자기네들 거신 것처럼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있었죠. 매장도 몇백 개를 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0개 정도 매장을 냈었고 장애들 홈페이지에 어디 어디에 매장이 있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와, 실제로 거기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진출을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보통 이 상표 브로커들이요. 직접 그걸 벗겨서 거기서 똑같이 영업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조금 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상표를 막 수백 개, 수천 개씩 모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표를 파는 거 상표권을 파는 걸로 보통 비즈니스를 많이 해요. 상표 브로커들이 보통 한 건의 중국에서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받는데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런 어떤 한국, 중국 진출이 간절실한 이제 막 중국에 나가야 되는 기업들한테 적게는 한 5억에서 제가 많게는 한 10억, 15억 이렇게 파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30만 원 투자해서 한 10억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투자 상품인 거죠, 그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만든 상표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하려면 그 상표권을 사야 되는. 네, 그렇죠. 중국 상표법이 자국 보호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서 알려진 이런 상표들을 보호하는 조항들이 굉장히 잘 안 돼 있습니다. 정비가 안 돼 있고 이천 그때 당시 그러니까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막 성공하고 이럴 때 한국 브랜드들이 엄청 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외식, 화장품, 패션들이 정말 대거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특히 전지현 씨가 그때 비 오는 날엔 시맥이지 뭐 이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차가운 맥주를 절대 안 마시는 중국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미식은 한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네, 네. 그걸 마시러 올 정도로 한국의 외식 브랜드들이 굉장히 떴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포착을 하고 이 악의적인 중국 브로커들이 한국의 외식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 그 다음에 패션 브랜드들을 대거 상표 출원을 해서 상표권을 확보하고 말하자면 이제 랜섬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골모를 잡아서 너 이거 돈 안 내놓으면 중국 비즈니스 못해.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또 있는 데까지는